지금 그래도 윤지연 선수가 A3매치에서 버텨줬거든요 예 4핸드 탑스피 우민 짧은 공 윤지연 양선수 1,2매치에서 승리를 모두 가지고 온 선수 툭 밀어넣습니다 조금 전에 득점 4핸드 탑스피 5벌 앞으로 툭덮 패트 3구 음 오 4핸드 뭐야 но секун emotion 가까이 붙어 줘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직선 서비스 3구 받아주는 윤주현 이번엔 리드 바나나 플립 순식간에 리드는 바뀌었습니다. 백핸드 네트 차단 윤주현 백핸드 오민서는 동점 찬스 바나나 플립 짧게 직선 3구 뜬공 처리 오민서 득점 지가 화답을 했습니다. 큰소리로 게임 포인트 공격 찬스 이 게임 출발 서비스 상대방 선수 입장에서는 좀 까다롭겠네요. 네. 3구 밀어줍니다. 자 11연승입니다. 백핸드 강 공격해 봤습니다. 득점 짧은 공 백핸드 만들어줍니다. 1 3 네 플레이어 네 플레이어 손부가 될 수 있어요. 동점 찬스 길게 뽑아줍니다. 강타 여의변도 선수 선수 짧은 서비스 백핸드 오민서 공격 찬스 1 짧은 공 공 짧은 공 더이상 짧 아직까지 4 대 7 바나나 뿔립 천미녀 받아납니다 윤주현 받아납니다 맞습니다만 백핸들 윤주현 시작 백핸들 백핸들 5 4 4 5 3 5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